음 좋다 좋아 나는 내 스스로에게 뭐가 있냐면 난 나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어서 오십시오 웰컴 웰컴 어머 어머 이건 좀 반전인데? 반전이네 이야 정말 이분들하고는 정말로 함께 같이 오래오래 살아보고 싶다 부모님의 빈자리를 저 언니들로 채우고 싶고 양옆에 나의 보호자로 앉아계셨으면 좋겠어요 내 결혼식장에